어! 아 그거 이 셀프 다 믿었다! 아 이렇게 된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 씨, 바로서 왜 이렇게 쎄. 아, 바깥다. 헐. 아, 계산 미스. 아, 너무 포탑에 목숨 걸어가지고. 야, 이러면 안 되는데. 얘들아, 여기서 다 죽으면 끝나. 조심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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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아이고. 아이고. 아빠리. 으아. 진짜 너무너무 무섭다. 진짜. 와. 아아 아니 가디야 넌 그냥 빼야지 와 저게 사네 와 진짜 너무하네 아 이블린 너 왜 안도와줘 아 아 진짜 넘어간다 이씨 자기 킬 다 먹으려고 야 손아 이거지진 않겠지? 아 다행이다 영상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편집자분이 있어서 조금씩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느려서 그렇지 제가 요정 갑자기 슬럼프 와가지고 게임이 잘 안된 것도 있었거든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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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죠? 뭐죠? 저 잘못본건가요? 아니 맞자 1대1 거놓은 줄 알았는데 걸어오네요 거기가 또 뱉어오네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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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제발.. 어?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건 고의 같은데? 아 제발 이블린아.. 아.. 왜 저래.. 뭐가 문제야? 누가 일부러.. 캣다가 다시.. 캣을 리가 없는데? 아니 갑자기 템 다시 팔고 다시 사고.. 이게 뭐 하자는 건지.. 근데 바론도 또 먹었다는 게 신기하고.. 아.. 튀어.. 아.. 어.. 어.. 아.. 아 저희 너무 무서워.. 아 진짜.. 뭐야.. 어우.. 이긴 것 같네요.. 승급했습니다.. 아.. 이겼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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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기네.. 좋아 진짜.. 와.. 미포는 AP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. 칼바람이면 8 AP 뭐가 써도 상관이 없는데.. 소환사에선 AP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.. 딜량을 봅시다.. 어..